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실행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홈페이지는 python.oig이고요 여기 오셔서 다운로드 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파이썬의 버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수업은 파이썬3를 다루기 때문에 파이썬3로 시작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설치를 진행해봅시다 한번 해볼까요? continue, continue 그리고 라이센스에서 역시나 계속 이라는 의미의 continue agree, 동의 하시고 파이썬이 어디에 설치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부분에서는 그냥 기본 설치되는 곳에 설치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설치가 실제로 시작이 되고요 끝난 다음에는 클로즈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이용해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해보세요 터미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그래피컬하게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GUI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터미널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다 명령들을 입력할 건데요 명령의 영어로 뭐죠? command 입니다 command line interface 라고 해서 명령을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 command line interface 줄여서 CLI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터미널은 바로 여러분이 맥을 CLI 방식으로 command line interface를 통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두 개의 프로그램이 떠 있는데요 오른쪽은 command line, 왼쪽은 맥의 파인더입니다 맥의 파인더는 여러분이 GUI 방식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터미널은 CLI 방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documents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지금부터 진행할 실습 파일을 위치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폴더를 해서 여기에다가 아직 하지 마세요 파이썬이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넣으면 되는데요 command line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선 제가 파인더에서 documents라는 디렉토리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command line에서는 cd change directory 그리고 자신의 home 디렉토리는 물결이라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slash documents 그리고 엔터를 치면 저는 현재 documents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고 싶으면 ls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파인더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화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web2-python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다면 command line에서는 이렇게 약속된 명령을 쓰면 됩니다 make의 약자 mk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디렉토리를 만드는 것이죠 dir web2-python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web2-python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우고 싶다면 지우는 명령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web2-python 안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려면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나 change directory web2-python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내리는 명령은 바로 이 경로에 해당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령이 하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파이썬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우선 몇 가지 실행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다가 파이썬이라고 입력하시면 파이썬2가 실행될 건데 파이썬3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파이썬3.6.4라고 되어 있죠 저것이 우리가 설치한 파이썬의 버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꺽쇠 3개가 있는 건 옆에다가 여러분이 파이썬의 문법에 따라서 명령을 입력하면 파이썬이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라 할까요? 3과 4와 6의 뭐죠?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더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작성한 이 코드는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엔터를 치면 파이썬이 우리한테 12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하려면 12에서 여기 참여한 숫자가 3개니까 나누기 3을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여기 있는 slash는 나누기라는 뜻입니다 엔터 그럼 파이썬이 우리에게 4를 알려줍니다 즉, 여러분이 파이썬에게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파이썬이 10이라고 알려주고 12 나누기 3이 뭐야? 라고 하면 4.0이라고 알려주죠 이렇게 여러분과 파이썬이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에 맞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방식을 인터랙티브 상호작용하는 shell 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랙티브 shell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exit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시면 됩니다 즉, 파이썬3라고만 하게 되면 여러분이 파이썬과 대화를 주고받듯이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shell이 실행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파이썬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런 바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하나 명령을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들은 우리 삶에서 자주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복잡해서 순서대로 처리해야 될 일이 두 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1억 개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실수하기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도 저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일을 파일에 기록하려고 하겠죠 저는 이렇게 우리 에디터를 켰고요 htdocs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내는 저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여기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New File 그리고 avg.helloworld라고 합시다 helloworld.py helloworld.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3 더하기 파이썬에게 요청하는 거죠 파이썬은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해 그다음에 이걸 한 번에 실행시키려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변수라는 걸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3 더하기 4 더하기 5인 뭐예요? 저게 얼마죠? 12가 이제 a가 되는 것이죠 a는 이제부터 12인 거예요 그다음에 b는 a 나누기 3을 하는 거죠 그리고 print b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거 다 파이썬의 문법입니다 interactive shell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주면 엔터 치면 그 결과를 알려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interactive shell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법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helloworld.py라는 파일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정보 코드를 실행해야 되는 코드를 이렇게 카피했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서 Python 3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하면 4.0이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하나하나 컴퓨터랑 상대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에 쭈루룩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이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일단 끕시다 exit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냥 파이썬.py 안에 이미 코드가 있는데 왜 copy & paste를 하냐 이거죠 그냥 파이썬이 실행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htdocs라는 저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 봅시다 cd change directory 디렉토리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슬래시만 쓰면 이건 최상위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fpp까지 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아마 자동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탭키예요 그 물결 표시 밑에 있는 화사이 표키가 탭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m a m p 까지만 쓰고 탭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설치한 그 뭐죠? 비트나미의 버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저는 여기서 저는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가 설치한 가장 최신 버전인 14.0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탭 누르고 아파치까지 하고 탭키 htdoc까지 하고 탭키 엔터 그럼 저는 이제 이 경로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여기 경로가 보이는 이 부분은 저랑 여러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튜닝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좀 달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 다음에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 그리고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일 목록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파일들이죠? 그리고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copy & paste를 하지 않고 저 hello world.py 에 있는 코드를 바로 실행시키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파이썬 3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인터랙티브 share이 시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hello world.py 에 있는 코드가 바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엔터 자 다시요 파이썬 3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자 이렇게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4.0이 실행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파이썬 3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치한 파이썬 프로그램 정확하게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라고 부르는데요 파이썬 인터프리터 에게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을 찾아서 요거죠 그 내용을 파이썬의 코드로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줘 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이런 욕심도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파이썬 3 라고 하면 그냥 저거는 명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썬 3 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ls 라고 하는 이 ls 역시도 프로그램이에요 명령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hello world.py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앞에다 파이썬에 붙이는 것은 너무나 귀찮은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파이썬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냥 hello world.py 라고만 해도 실행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앞에다가 그냥 저렇게 실행하면 안되고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hello world.py 라는 뜻에서 .slash 를 붙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permission denied 가 떠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ls 하고 뒤에다가 minus al을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면서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엔터 그럼 좀 형식이 달라졌죠 더 자세히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인데요 저 파일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드니까 대신에 저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은 읽기가 가능하고 여기 r이라는 게 읽기라는 뜻이고요 소유자는 w 쓰기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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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뭐냐면 실행은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이 실행 가능하도록 하려면 요거는 이제 슈퍼관리자 슈퍼관리자의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두 요거는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은 슈퍼관리자의 권한으로서 명하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hello world.py 라고 하는 저 파일에 대한 이 권한 모드를 변경할 거예요 변경 change ch 권한 모드 mod 그리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execute 실행이라는 권한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실행이라는 권한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용자에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하려고 a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ello world.py 엔터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자신의 운영체제 비밀번호입니다 다시 ls-al을 하면 일단은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색깔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여기에 없었던 것이 생겼습니다 x가 생겼죠 즉, 이제 실행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hello world.py 를 엔터를 치면 이제 아까는 뭐가 나왔어요? permission denied가 났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거절됐습니다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는 우리가 저 파일을 실행했을 때 파이썬이 아니 운영체제가 저 파일을 뭘로 실행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운영체제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hello world.py 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는 운영체제는 들어라 이 파일은 파이썬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파이썬3 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type3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이 주소가 파이썬3가 실행되어 있는 경로예요 저 경로를 카피해서 이 위에다가 샵 느낌표 이렇게 해주면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이 프로그램은 파이썬3로 제작됐고 이 경로에 해당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가 hello world.py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4.0이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경로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는 맞는 경로지만 여러분이 파이썬을 버전업 했거나 또는 다른 컴퓨터에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식성이 낮다 라고 부릅니다 포터블하지 않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식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경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유닉스 계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macOS 유닉스 계열입니다 그 컴퓨터 애들에 거의 표준처럼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usr 밑에, bit 밑에, env environment의 약자일 겁니다 env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프로그램에게 파이썬 3의 위치를 물어봐서 이 프로그램이 알고 있는 파이썬 3의 위치가 위치에 있는 파이썬으로 얘를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만든 이 코드는 env가 설치되어 있는 그리고 파이썬 3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잘 동작하는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식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혹시나 이게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type 파이썬 3 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R1&E 경로를 여기에다가 적어서 일단은 그 상황을 좀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 또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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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